얼마나 이기고 싶었어요? 되게 열심히 한다 바지를 내려 입고 최대한 가야 되니까 내가 입으세요 형 입밥 스타일 아시죠? 이 정도로 내려 입으셔야 됩니다 너 뭘 해요? 바지를 내려요? 네 큰일 났네 권열이 진짜 주식기 먹면서 먹는다 박시장 파이팅! 무리하지 마세요 닫어 그냥 닫어 아니 닫어요 닫어 들쌈다니까 이게 형 잠깐만요 형 괜찮으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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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대단하셨네요 소로테 승리 네! 이게 뭐야 자 이따 돈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따 드릴게요 지금 이따 드릴게요 지금 주십쇼 지금 주세요 카메라 돌아가는 데 받아야지 드릴게요 이따 해요 이따 이따 해요 이따 이따 내 돈 내놔 내 돈 내 돈 내놔 내 돈 내 돈 내놔 내 돈 야 이게 이게 문자 드릴게요 문자 드릴게요 문자 드릴게요 문자 드릴게요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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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 가시죠 빨간 팀 만 원 이거 뭐였죠? 누나 가지러 갔어요 돈 드려야 돼요? 지금? 아 만 원 만 원 간다고? 내놔 내놔 조용히 해 괜찮을게 괜찮을게 야 나 진짜 어렸을 때 엄마한테 뭐 사달랬다가 나 그 모습 봤네 그 모습 봤네 어 턱소리 매력 있으시네 안무 점수 같은 거 혹시 있나요 혹시? 안무 점수 있으면 저희 런 투 유 할게 런 투 유 좀 하셔야 되는데 아 우주 못 쳐 아 지원이 춤보자 안무 점수 드립니다 귀엽다 귀엽다 지원이 하나 투 원 투 티 포 빵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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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빵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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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круп 빵티비 pton 빵티비 우린 빵 Ч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게. 박진희 효과 박진희 효과 박진희 효과. 박진희 효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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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진희 사랑해도 될까요? 노래방 가서 본인 노래 부르는 사람 흔치 않는데. 나 처음 봤어. 본인 노래까지 부르다가는. 신양이 형도 지금 상황이 90만 원이니까. 애기야 애기야. 사실은 제가 연애를 합니다.